자 여러분들 오늘 가볼 곳은요 목포시 산정농 쪽에 해밀칼국수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만두전골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먹으러 와봤습니다 어우 전골 시키니까 전골 시켜주는 건가 어떤가 전을 주네요 어우 야 두툼하다 오우 튀김만큼 크런치해요 전보다는 약간 튀김같은 느낌 살짝 고맙습니다 팝칼국수 이제 설탕 갈색설탕 요걸 넣어가지고 예 자 7,000원인데 해물 만두전골만 먹으려고 하다가 메뉴파 있는거 못땡겨서 시켰거든요 7,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팥죽 닭칼국수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내가 안좋아하는게 있나 음 음 8,000원에 판매하고 주해안 사율주해안 2,000원에 들어오는 김치 2,000원에 떠 팥죽같은 거 막 담은 김치 있죠 젓가락이 살짝 나고 많이 짜지 않은 김치 요런 김치랑 해가지고 같이 드시면 굉장히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약간 추워지고 있는 날에는 팍팍스 한 번씩 땡기잖아요 추운 날 먹기 굉장히 좋아해요 아 뜨거 아 달달한 게 기가 막힙니다 아 뜨거 나 뜯어라 자 이거 먹을래 아 예쁘지 오우 아 끓일아 예 예 오p 예 자 여러분 이게 해물 만두전골 소자 27,000원입니다 자 여러분 기가 막히게 끓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국물부터 왔고 맛이 없으면 이상하죠 배 들어가고 오징어 들어가고 콩나물도 들어가고 엄청 맛있는 시원한 해물 소자는 게의 느낌 좀 많이 나게 돼요 자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자른 건 여자친구 주려고 이건 내꺼 역시 잡사는 통으로 잡사야지 야 진짜 소도 한잔 해야하는데 지금 오전 12시가 안됐어요 나스로 다 안먹어갖고 오징어 여러분도 너무 오래 익히면 별로예요 식혀지니까 아 탱탱없어 좀 잔인한 맛일 수도 있는데 오징어는 지가 맛있는지 알까요? 이번엔 만두 이번엔 만두 속에다가 국물을 살짝 졌어요 오징어 여러분 제가 입이 될 수 있는 음식 다섯 가지 중에 손꼽자면 이게 한 넘버한 쓰디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만두전골에 들어있는 만두 이거 잘못 드시면 진짜 여러분들 진짜 난리 남대 진짜 국물 묻혀갖고 오징어 설마 어우 아 계란 여러분 물론 꽃게는 꽃게 맛있다 아주 근데 기대할 만한 꽃게 걸릴 때는 아닐거에요 왜냐면 절단꽃게니까 계절상 이유로 있고 꽃게살 자체는 막 기대하고 먹을만한거에요 그런건 조금 아닌거 같습니다 자 이 꽃게가 우러난 국물에 칼국수 안 먹어보면 안되죠 칼국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에 투하 맛있어 보이게 나오진 않았네 국물 먹어봤는데 조금 짜져가지고 육수를 좀 더 부었습니다 자 이제 비주얼이 좀 맛있었죠 여러분들 면 찰기 전도가 좋습니다 절단꽃게 살 자체에 대해서는 절단꽃게가 썩 맛있는 살이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국물 자체를 깔 수가 없어요 절단꽃게 들어간거는 역할 제대로 합니다 주의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칼국수 드실 때는 육수를 좀 많이 넣으셔야 될거에요 짜져요 되게 많이 면 자체는 여러분들 여기서 직접 만든 면은 아닌거 같고 공장면인거 같아요 근데 맛은 좋아요 이거 약간 칼국수와 약간 연간정도 되는 면은 여러분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여기를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는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리고 음식 맛도 괜찮아요 맛있고 여기 혹시 다 근처에 오실 일이 있으면 한번 와서 식사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제가 추천할만한 메뉴인거 같아요 여러분들 맛있게 잘 먹어봤고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찾아요